제주도가 2026년 지방선거부터 시장과 시의원을 직선제로 뽑겠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는 주민 투표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조 1년 이상 준비 기간을 거쳐야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말에는 행안부에 주민 투표를 건의해 11월에는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동의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주민 투표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도 지난해 9월 경기 북도 신설 주민 투표를 건의했지만 행안부는 1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 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만큼 주민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어쩌면 우리가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경기 북부와는 사정이 바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주만 분리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정무부 교육감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무부 교육감 임용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붙여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육청은 정무부 교육감 신설과 관련해 도민 사회와 공감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했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3년 만에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논란 속에 이전 허가를 내주며 제주도는 위법이 드러나면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었지만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대 도의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최근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카지노 도민 의견 조사 조작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3년 전에 제기됐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재검토를 하겠다며 카지노 이전 허가를 내줬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영양평가나 재조사를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3년 넘게 이어진 수사 끝에 1심 재판부는 의견 조사 조작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카지노 전 대표는 법정 구속됐고 조작에 연루된 3명 모두 징역형을 받은 상황.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 의결 당시 내놓았던 재조사 검토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지노 영양평가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지노업의 신설과 이전, 확장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할 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례는 물론 상위법인 제주특별법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 어디에도 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재검토 등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조례로만 정한 것은 처벌 조항도 규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조례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 제한 없는 카지노 허가를 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카지노 이전 허가 당시 대형 루펌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지만 자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절대적 요소가 아닌 하나의 고려 요소로서 영향력은 취소 사유 이런 게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명시되어야만 취소할 수 있는데 중문에 있던 카지노 면적을 4.5배 늘려 주거지와 상권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으로 이전한 드림타워 카지노. 당시 제주도는 무분별한 카지노 확장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로 카지노 역량평가 제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당시 제주도가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형식적인 역량평가를 도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체계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 연안에 주로 서식하던 연산호가 바다 수온 상승으로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주 북조간 제주항에서도 연산호 군락이 빠르게 번지면서 얕은 수심에서 무더기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재보는 MBC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방파제. 물속 테트라포드 곳곳에 물감을 푼 듯 분홍빛이 선명합니다. 얼핏 보면 마치 꽃이 핀 것처럼 화려해 보입니다. 테트라포드는 물론 방파제 수직 벽에도 퍼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열대성 어종인 파랑돔은 물론 자리돔들이 물이 지어 다닙니다. 이 생물의 정체는 큰 수지 맨드라미 연산호입니다. 주민들과 낚시객들은 연산호의 확산 속도가 최근 빨라졌다고 말합니다. 낚시 자주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별로 못 봤는데 원래 유난히 이쪽에 많이 됐어요. 2018년에는 큰 수지 맨드라미가 썰물 때 간혹 보이긴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은 얕은 수심까지 넓게 번진 겁니다. 제주항에서는 유독 해상관제센터 앞 얕은 해상에서 연산호를 유관호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살이 약한 지형이라 연산호의 포자가 갯바위나 방파제에 들러붙기 쉬워 번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제주 북부 연안의 평균 수온이 2022년 기준 17.8도로 10년 새 0.4도 오른 점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가 이제는 제주 연안바다의 모습까지 뒤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민의힘 김승욱 제주도당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승욱 제주도당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총선 패배로 저하된 당원들의 자긍심과 제주도당의 위상을 높이고 제2공항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제주도정을 비판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만남의 행사를 열어 주요 당직자들을 임명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 민추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와 대한체육회에 피해 보호 조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는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분리 조치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등이 전혀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12건의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사무국장도 여성 비하 발언과 욕설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의초 사건 일주기를 맞아 제주에서도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등 6개 단체 500명은 제주도 교육청 안마당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추모 문화제를 열고 추모 발언과 공연 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서의초 사건으로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문제가 알려졌다며 더 나은 교육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부의 유보 통합 정책에 대한 시범사업 설명회가 오늘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설명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 등을 상대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범사업 운영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제주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6곳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준비 과정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시범 운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10개 해수욕장에 파라솔 요금이 2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마을회 등과 협의를 거쳐 도내 12개 해수욕장 가운데 중문과 곽지를 제외한 10개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이용 요금을 2만 원에 맞췄습니다. 함덕은 4만 3천 원에서 절반가량 삼양과 화순 등도 만 원 정도 낮춘 것입니다. 한편 중문과 곽지 해수욕장은 운영비 등을 이유로 기존 3만 원 요금을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전국적으로 말라리아와 댕기열 등 모기 매개 감염 사례가 300건 넘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제주에서는 발생된 사례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해외를 다녀와 2주 안에 발열과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